바라카 원전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게 된다. 그는 임종석 실장에게 직접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걱정스러울까? 아침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UAE 아랍에밀리터를 방문해서 왕세자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정말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걱정의 전모입니다. 한국전력의 바라카 원전 사업을 인수한 것이 엊그제 일 것처럼 보이지만 꽤 세월이 흘렸습니다. 한국전력의 한국형 차세대 원전을 보급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에 수주해서 2012년 7월에 착공했습니다. 2월 17일에 원전 1호기 운전 허가를 승인받았고 가까운 시간 내에 핵연료를 장전해서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랍에밀리터 바라카 원전은 모두 4기가 건설되고 한국전력의 인수가는 공식적으로 200억 달러 약 24조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AS를 생각하는 판에 한국이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탈원든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아랍에밀리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밀리터를 방문한 임종석 대통령 특사에게 무하마드 왕세전은 이런 우려를 전달합니다. 바라카 원전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게 된다. 그는 임종석 실장에게 직접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바라카 원전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당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고 선출직들이기 때문에 다 그만두는 식점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만 외교적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왕세제에게 약속합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바라카 원전 사기 모두를 가동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미국의 포부스진은 아랍에믈레이트 공화국의 고민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믈레이트 이후 원전 계약을 따낸 게 있느냐? 한국이 2009년도 아랍에믈레이트의 원전 수조 이후에 추가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UAE 정부 안팎에서도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문인력이 줄어들고 원전 부품 공급도 어려워져서 40년에서 60년간 가동해야 될 바라카 원전의 정비, 유지, 보수 서비스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져 나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어떤 약속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 그러나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은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2600여 명 정도의 임직원을 해고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두산중공업의 1차 밴드, 2차 밴드들이 다 경력랑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소식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에서 한치도 양보할 거에 의향이 없기 때문에 재임기간 중간에 거의 원전의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한 번 정도 물어야 됩니다. 24조짜리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민이 있을까? 24조짜리 그 물건을 철석같이 한국을 믿고 구매한 사람들은 얼마나 염려가 클까? 문재인 정부의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탈원전 정책이 국내의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고 정기료를 인상시키고 이에 따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원전과 관련된 축적된 인재들이 모두 다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원전 생태계가 완벽하게 붕괴 상태로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으로 봅니까? 지금까지도 이 땅에 양식이 있는 보통 사람들은 왜 탈원전을 추진하는지 논리나 이유로 이런 부분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왜 하는데? 판도라 영화 보고 하는데? 뭐 이런 정도의 추측이나 조커나 의문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정적적으로 실시된 탈원전 정책을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랍에믈레이트 공화국의 왕세제를 비롯해서 한국을 철저하게 믿고 밀었던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24조짜리 원전에 세월이 가면서 AS가 되지 않는다. 아마 그런 불안감을 그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은 정책이란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무슨 약속을 하더라도 그는 정치인이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선출직 직원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정책으로 국민과 전 세계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자 정권이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